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공전행동 설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게 되면 부피가 0.4 룸의 밀폐 용기 압력 3메가파스카 온도 100도씨 이상 기체가 들어있다 정압 비열이 나와 있고 정적 비열이 나와 있습니다 기체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기체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통상 이상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p 곱하기 v 꼬루 g 곱하기 r 곱하기 t라는 얘기가 바로 뭐다 기체 질량값이 되죠 그러면 압력은 여기 3메가파스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v는 0.4 룸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도는 온도는 100도씨하고 나와 있어요 알값이 없네요 r이 바로 뭐였다 기체 상수죠 그래서 이 r을 구하는 것은 r을 구하는 것은 m분의 키로줄 이런 걸로 나오니까 8.314 이걸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또 m이 분자량이죠 m분의 848 해서 키로그램 몰 하거나 리터퍼 몰 독해할 때 쓰는 게 있었고 그런데 그건 가스 쪽에서 주로 좀 이용하고 우리 이쪽은 잘 안 쓰죠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r은 어떤 식이 있었다 기체 상수 r은 정압 비열 마이너스 정적 비열이라는 식이 있었죠 여기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정압 비열이 나와 있고 정적 비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체 상수는 정압 비열 마이너스 정적 비열 이걸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r은 당연히 얼마가 된다? 5 마이너스 3 해가지고 2키로줄퍼 키로그램 독해하고 딱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g값은 r 곱하기 t분의 p 곱하기 v죠 r은 2 단위 생략합니다 온도 몇 도? 100도시죠? 절도온도로 고치면 373도K 압력 봐보세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3메가파스칼이죠? 키로파스칼로 고치면 3000 키로파스칼 곱하기 최적 얼마예요? 0.4 자 이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올 이 값이 얼마 나온다? 1.6kg 그래가지고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연력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22번요 온도 100도씨 압력 200키로파스칼 이상 기체 0.4 가역 단열 가정 압력이 100키로파스칼로 변했네요 기체가 한 일은 얼마인가? 기체 비열비 정적 비열라고 나와있네요 가역 단열 가정입니다 이란 가스 w 이코로 k-1분의 r 곱하기 t 곱하기 가로열고 1- p1분의 p2 여기에 k분의 k-1승 이거는 몇 키로? 1키로에 대한 기준이죠 곱하기 질량이 1키로 가니까 dh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을 대입을 하면 k값은 얼마? 비열비가 1.4 마이너스 1분의 r 값을 씁니다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왔다? 비열비하고 정적 비열이 나와있죠 그러면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체 상수 비열비는 정압비열 나누기 정적 비열입니다 정압비열 나누기 정적 비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와있냐? 정적 비열은 나와있다는 0.7 그러면 cp는 k 곱하기 cv가 되죠 비열비가 얼마 나왔어요? 1.4 곱하기 그 다음에 cv 정적 비열 0.7라고 나왔습니다 0.98이 나오나요? 이 값이요 그래서 정압비열 정적 비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적 비열 값이죠 그러면 r 값은 cp 마이너스 cv니까 0.98 마이너스 0.7 해서 얼마 나옵니까? 0.28 나오죠 자 0.28 그럼 값을 대입합니다 0.28 곱하기 자 r 값 나오는 거 꼭 좀 염두해 주세요 이 식을 이용해서 풀었다는 거 그 다음 온도는 몇 도 나왔습니까? 100도씨 나왔습니다 절도 온도로 치면 373 곱하기 1 마이너스 처음에 압력 얼마 나왔어요? 200kPa 나중압력 100kPa 200분의 100 여기에 비열비가 얼마? 1.4 1.4분의 1.4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곱하기 몇 kg 나왔습니까? 0.4kg 0.4 자 이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이 값이 얼마 나온다? 약 18.8 나올 겁니다 답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마이너스 1 잊어시 3.5마이너스 1 4.5마이너스 1 1—2 5.5마이너스 1 5.4마이넌스 1 machines 5.25마이너스 1 5.6마이너스 1